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1급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풀이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맡은 과목이 고급심리치료와 심리연구방법론 두 과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급심리치료의 2020년 기출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심리치료는 제5과목입니다. 100문제 번호에서 81번부터 마지막 100번 문제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최근 5년치의 기출문제가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중복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한 두 문제나 세 문제 정도가 중복이 되고 똑같이 중복되어서 나왔고 나머지는 다 다른 문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도도 똑같은 문제는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패턴이 그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해설지 있잖아요. 해설집에 있는 내용들도 잘 정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0문제씩 나누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20문제이니까 매년도 2강씩 세팅이 될 것입니다. 81번 문제부터 90번 문제, 91번 문제부터 100번 문제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눔 복지 교육원에는 이론 강의가 없습니다. 심리 연구 방법론에 대한 부분만 청소년 상담사에서 2급 시험에 상담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 그것과 연동되어서 그 내용을 촬영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사라고 생각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과목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또는 해설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급 심리치료에 해당되는 내용도 마찬가지 해설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설명을 좀 잘 해드릴 테니까 포스트잇 약간 큰 거를 사놓으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할 때 같이 적어주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부터 9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인지치료 과정 중에 생각기록지 작성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생각기록지를 사고기록지라고도 하죠. 생각기록지를 사고기록지라고도 합니다. 이 작성의 사례에서 이중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인지만으로 기록되어 감정과 행동의 이해가 가장 비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뭐냐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고기록지 생각기록지가 비효과적인 형태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면서 찾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상황, 기분, 생각 그 다음에 2번도 상황, 기분, 생각 3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쭉 읽어 나가면서 이것은 감정과 행동의 이해가 가장 비효과적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대개 우리가 이 사고기록지 생각기록지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찾는 겁니다. 역기능적인 측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역기능적 사고기록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걱정이 들겠죠. 정서적인 부분, 기분적인 부분은 걱정인데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역기능적이나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생각이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역기능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해되셨죠? 이거는 역기능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역기능적이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나머지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수학에서 60점을 맞았어요. 점수가 낮죠. 자 기분은 슬픔. 그 다음에 나는 바보야. 선생님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고가 바로 역기능적 사고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사고가 바로 역기능적 사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 기분이 슬픔의 기분인데요. 나를 좋아하는 아이가 없어. 나는 학교에서 가장 제일 인기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것도 바로 역기능적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역기능적인 사고는 역기능적인 신념과 관련성이 있죠. 자 선생님께 수업시간에 야단을 맞았습니다. 기분은 걱정이고요. 자 선생님께 문제야로 찍히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역기능적 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 기록지를 작성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기분이 들었고 그 생각에 역기능적인 신념이 묻어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 사고 기록지의 작성의 하나의 사례고 이게 바로 인지치료 과정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역기능적인 사고 신념에 해당되지 않아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인지만으로 기록이 되어서 감정과 행동의 이해가 가장 비효과적인 것은 바로 1번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걱정이 많다라고 했을 때 다 나 때문이야. 인지적 왜곡에 하면은 뭐예요? 개인화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엄마를 많이 속을 썩였어. 다 나 때문에 엄마가 아팠어.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라고 이제 문제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인지적 왜곡에서 개인화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것은 밑에 있는 2번, 3번, 4번과 같이 역기능적인 오류 또는 왜곡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은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역기능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사고 기록지에 작성해서 비효과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A양에게 읽기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이 문제는 별표 치십시오. 한 번 더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중복되는 문제에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A양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읽기 속도가 느리고요. 이해력도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뭐 끝까지 읽어보면 어머니가 직접 가르치고 학원에도 보내봤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단 A양은 평균의 지능 수준으로 평가가 되었어요. 지능 수준은 평균 수준인데 읽기 속도가 느리고 이해력도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학습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덩어리나 군 단위로 읽도록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읽기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해력도 키우려면 여기 문제에 나온 대로 읽기 이해력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력을 키울 때는 단어 하나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좀 중요하니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죠. 덩어리나 군 단위로 읽기보다는 단어 하나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앞뒤를 바꿔서 설명되었으면 맞았을 건데요. 자 읽기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읽기 속도가 느리다. 이해력도 부족하다 했을 때 우리가 학습장애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게 읽는 것에 대한 목적이나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목적이 있을 건데 그것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의식을 가졌을 때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그 아이가 내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목표의식이랄까 동기랄까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읽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배경음악을 튼 상태에서 혼자서 읽도록 한다라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배경음악이 튼 상태에서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좀 읽기 속도도 느리고 이해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공간이랄게요. 조용한 공간에서 파악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시킬 때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읽는 것을 했을 때는 단어 하나에 집중하면서 조용한 곳에서 혼자 읽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배경음악을 튼 상태, 이 대목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집중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도 때문에, 집중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 시선은 문서의 중앙에 두도록 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쉽게 책이 있으면 그 책에서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가잖아요. 그쵸? 시선이요. 시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죠. 우리가 문서의 중앙을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좋아요. 자 시선은, 기본적인 시선은 문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중앙에 두도록 한다가 아니라 자 오른 내용, 적절한 내용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읽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82번 문제는 2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83번 문제는 심리재활의 기본 논리가 아닌 것은 입니다. 자 우리가 심리적인 측면 하면은 정신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서는 정신사회재활을 좀 잘 했어요. 정신사회재활, 실기시험에서도 좀 잘 나오고 정신사회재활과 연관성이 있다. 정신재활이 심리재활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 논리가 아닌 것은 입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첫 번째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심리재활의 대상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니 희망을 고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목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정신장애 없는 분들은 그러면 심리재활 대상자가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정신장애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신체장애도 있어요. 제체장애라든지 여러가지 장애가 있는데 이른바 우리가 장애인분이라 하잖아요. 장애인분은 기본적으로 의료재활과 심리재활, 사회재활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체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다. 정신장애와 구분하잖아요. 신체장애인이라 할게요. 장애인도 심리재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심리재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됐죠? 그러니까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틀린 내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Rehabilitation이라고 하는 재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의료재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점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심리재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사회재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직업재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활들이니까 그 중에 심리재활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다양한 절충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재활하는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치료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심리치료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절충적 방법을 사용한다. 뭐 재활을 받는 대상자분이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재활 환자라 할게요. 다양한 재활 환자의 특성에 따라 절충적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절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마지막 네 번째는 내담자의 의존성 의존성을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니 의존성이 증가될 수 있는데 그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의존성 감소 노력도 필요하다. 이게 바로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답을 우선 해결할게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3번의 해설을 보니까 정신사회 재활의 기본 원리 요고요.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점을 강조한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재활을 할 때는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부 즉 병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잔존 능력 즉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두 번째 개별화된 평가 및 돌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클라이언트, 내담자, 환자마다 다양성이 있다. 그래서 독특성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개별화된 평가 개별화의 개념이 바로 그거니까요. 개별화된 평가와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단어가 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맞춤적인 치료,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각각의 클라이언트, 환자의 독특한 욕구 결핍, 환경에 기초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죠? 이 환자에게 결정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 환자에게 선택과 결정권한을 주는 게 이 환자의 자기결정 능력이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결정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결정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기개입을 선호한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재활에서 생명이 뭔지 아세요? 빠른 개입이에요. 조기개입을 해야 이 재활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의료재활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조기 때 개입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조기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를 늦추면 재활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취업의 강조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신사회의 재활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사회는 일종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즉 취업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업재활로 연결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정리가 됐고요. 84번 문제 이제 들어가도 되겠죠? 8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84번은 위기개입의 단계입니다. 자,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크라이시스, 위기개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상담의 과정, 실천개입의 과정에서 생각하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잘 유추해서 뽑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해설에 보시면 패터슨과 웰펠이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패터슨과 웰펠은 위기개입 단계로 6단계를 제시했습니다. 6단계를 제시했는데 지금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5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계가 합쳐진 거예요. 두 개로 합쳐진 건데 제일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문제 정의하고 환경적 지지와 대안을 찾고 작업 동맹을 형성하고 내담자 안정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가 변화를 시도하도록 도와주고 마지막은 추수상담 의뢰가 나왔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걸 딱 받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단계와 가장 끝번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겠죠. 지금 이거 한번 쭉 읽으셨잖아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항상 우리는 초기 때 작업 동맹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라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작업 동맹 형성이 딱 보이시죠? 이게 1번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맨 마지막은 뭘 것 같아요? 네, 여기 추수상담이 나오잖아요. 팔로워, 사후상담이라고도 하는데 이 추수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맨 마지막이 될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니까 5번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제낄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첫 번째 하는 게 아니냐. 문제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지. 문제를 데피니션하는 정의, 규명, 형성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어세스먼트, 위기 사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equal, 위기 사정이 되는 거예요. 위기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어세스먼트에 의해서 위기 문제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개입할 것인가가 일종의 픽스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이 되지는 않습니다. 1번은 자급 동맹 형성, 이렇게 되고요. 저는 여기에 5번이라고 썼는데 이게 6단계잖아요. 그래서 이걸 6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담자의 안정을 보장한다, 이거예요. 안전 확보라고도 해요. 안전 확보라고도 해요. 아무도 위기 상황이니까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지, 대안 찾아버려요? 바로 변화 시도해요? 아니잖아요. 어세스먼트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기 사정을 통해서 문제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게 세 번째가 될 것입니다. 1번, 2번, 3번. 되셨죠? 그다음에 이제 뭐합니까? 어세스먼트를 하면 환경적인 지지체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내야 되겠죠. 환경적인 지지체계와 그다음에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네 번째가 될 것이고 자, 이제 지지체계 찾았어요. 대안을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행동으로 옮겨야죠. 행동 실행을 해야죠. 그게 바로 내담자가 변화를 시도하도록 도와준다라고 했어요.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행동 실행입니다. 행동 실행. 이게 바로 5가 되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마지막에 추수상담 의뢰가 된다. 자,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디귿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3번 찾아야 되죠. 기역,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미음이 됩니다. 자, 디귿,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여러분들 해설에 보시면 패터슨과 웰펠의 위기개입 6단계가 쭉 정리되어 있어요. 박스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현관펜 들어보세요. 현관펜 준비하시고 자, 거기에 보시면 개인의 즉각적인 위기를 심리적으로 해결하고 위기 이전에 존재하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것. 맞습니다. 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제1의 목표가 돼요. 위기개입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목표는 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거다. 이런 것도 하나 알아 놓으시고요. 위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렇습니다. 성격적인 측면은 위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성격적인 측면은 단기기간에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문제에 초점을 둘 수가 없어요.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초점을 두지 않고 위기입의 6단계를 제시했는데 자, 현관펜 들으셨죠? 1단계에서 현관펜 밑줄 칠 것은 뭐냐면 도움의 관계 확립 그 자리 밑줄 쫙 그어주세요. 이 도움의 관계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작업 동맹이 되는 거예요. 작업 동맹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자, 2단계는 내담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 확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현관펜 밑줄 아, 2단계는 안전 확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위기에 대한 정확한 사정 그 자리 밑줄이요. 위기에 정확한 사정이 바로 위기 사정이에요. 그래서 위로 쭉 빼가지고 문제의 정의라고 쓰면 돼요. 자, 그리고 4단계에서는 내담자의 지지체계 평가 보이시죠? 내담자 지지체계 평가 그 자리 밑줄 치면 됩니다. 5단계는 행동계획 지원입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동실행입니다. 내담자 변화를 위한 것을 도와주는 거니까요. 행동계획 지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마지막은 문제, 위기 해결 점검을 위한 추수상담 보이시죠? 추수상담만 밑줄 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잡아드렸어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번 정독해 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이게 그 현관펜 밑줄 친 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위기 개입 또는 위기 상담의 6단계는 이 단계별로 쭉 나열하는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패턴의 문제를 좋아하거든요. 원래 필기시험 출제위원들이 순서나이라는 걸 좋아해요. 자, 체크해 주시고 답은 4번이었습니다.